루시안이 근데 좋은게 뭐냐면 케이틀린은 원거리 유닛이잖아 루시안은 기본적으로 근접이랑 원딜러 다 돼 존나 딜이 쎄 딜이 케이틀보다 쎈데 중요한건 뭐냐면 존나 카이팅을 잘해야 돼요 루시안이 왜냐면 케이틀린 같은 경우는 E로 맞추면 스피드가 느려지잖아 근데 루시안은 카이팅 존나 잘해야 돼 진짜 어려워 루시안도 여러분 조조 좀 해주세요 얘들아 나 E시로 해보면 안돼 E시로 캐리 해볼게 파랑 E시로 파랑 E시로 캐리 해보면 안돼요 아프리카 원딜중에 파랑 E시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 흔한이 더 잘해 그리스는 진짜야 흔한이가 지금 다이아 E시인데 그 새키가 E시를 만난 말이야 그 새키가 파랑 E시를 만들었는데 그 새키보다 제가 더 파랑 E시를 잘해요 근데 그 새끼가 마스터라고 하기 힘든게 뭐냐면 그 새끼는 솔랭 안 돌리잖아 막말로 나도 지금 인맥 동원해서 뭐 두 성이랑 같이 하면 나도 마스터까지는 가 오늘 봤잖아 나 원딜 주라 나 원딜 주라 엠창인 된 새끼들아 한개백으로까지 감사드리고요 반식이 왔네 반식아 너 오늘 형 경기 봤어 못 봤어 어땠어 어땠어 나 잘했어 니가 보기에 나 폴레까지 갈 것 같지 애들이 못 믿는데 아 맞잖아 애들아 만식이가 다이아야 오늘 챌린저도 인정했고 만식이도 인정했잖아 만식이가 롤 잘하지 야 만식아 너 아이디 좀 빌려주면 안 돼 다이아에서 해보게 한판만 해보면 안 돼 니 아이디로 만식아 한판만 니 아이디로 다이아로 해보자 실버 새끼들 너무 못하겠다 한번만 빌려주라 실버 애들 너무 안 걸릴 것 같애 다이아 3 있어요 부인 부인님 저 빌려주세요 다이아 3 보게 어 몇 차례 저거 봐봐 나 이거 일시 한번만 하고 루시암으로 다이아 꺾어볼게 어차피 내 아이디 아니야 만식이 아이디야 신고 넣으세요 어차피 내 아이디 아니야 야 그게 무슨 대리야 대리기는 아직 내가 올려주는 거니까 하달한 발로 세상을 평정해주지 대리기는 맞어 내가 올려주는 거잖아 그래야지 근데 오늘 솔직히 개인 영향이 좀 딸리긴 했어 서프패고 오늘 내가 더 잘했지 로이조보다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야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야 이 만식이 대새끼야 그거는 싹 다 아는 사실이야 모르는 사실을 말해 어 어 바로 풀었어 어 너같은 새끼는 그냥 찌그러져서 다른 사람처럼 봐 알겠어 내가 찌그러져 있어 시발 년아 내 이름이 감망식이 뭐냐 감만식 누가 보면 50대 노인인지 알겠다 이 시발 새끼야 미친 새끼네 저거 아 패드립인가 너희 부모님이 저거 좋냐 너희 부모님도 내가 볼때는 니 면상 보고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뭔가 좀 강민 아니면 강영식 아니면 뭐 강동원 뭐 이런건 안될거 같아가지고 왜냐면 얼굴이 워낙 더 좁 빠졌기 때문에 어 좋다 이렇게 빠진거 차라리 이름으로 감만식으로 짓자 이래서 한거 같아 내가 볼때는 맞지 인정 어 인정 그런거 같아 만식아 일단 볼까 케이틀린 했네 병신이네 이 새끼 케이틀린 그 다음에 잔나 우리 뭐야 레오나있나 설마 럭스소프시야 이 새끼 설마 탈주 아니지 일단 이 새끼 탈주하면 일단 기부단계 부술게 탈주 아니지 이 새끼 이 새끼 말은 탈주하면 기부단계 살게 얘들아 설마 탈주 아니겠지 인간적으로 모르가나 서프시라고 모르가나 서프시라고 모르가나 탈진 들었네 모르가나 서프시네 만식아 너 라인 어디서냐 만식아 너 서프트 할 줄 알아 나랑 듀어 할래 다이아이디로 너 지금 티어 몇이야 챌린저야? 그럼 한 번 하자 나 다이아로 올게 한 번 해보자 이거 끝나고 챌린저 겹파 좀 가자 간만에 일단 이거 파랑이 씨들한테 좀 소름 돋게 보여주면서 이거로 손 좀 부른 다음에 가자 이거로 손 좀 부른 다음에 가자 이거로 손 좀 부른 다음에 가자 킹키끼마 실버새끼들아 철구역 나 서프 뉴저인데 듀오 가능해 안가능해 일단 이거 파랑이 씨들어 대가리 좀 찢을게 실버애들 코 난 멀리서 최선을 다하는거야 윽 이벌 밤샜다 밤샜어 우린 한 민족이야 앨리스 무르가나눅스 장마크 장마크 아 몸이 X같은데 A1일때 W로 무조건 포킹해야겠다 두리대면 사망이다 이거 도주기가 없어가지고 르블랑도 있네 와 아 뭐야 방불새끼야 야 이 씨발 방불 년아 아 케이틀린 방불이야 아 아 씨발 좀 빨리 와라 이 거미새끼야 내 화살보다 빠르실까 과연 오라고 에게 잊어라 너는 릿이 없다 스멓이집 이 6네 때까지 5네 때까지 6랩들까지 딜기고 못돼 아 케이틀린 ㅈㄴ 아프네 엘씨의 시작은 6랩이라고 할 수 있지 아 뭐해 그냥 빼라고 오가 떨지 말고 아 이 새끼 지랄한다 또 여러분들 출전 지거차게 좀 해주세요 모르가는 새끼 사람 아닌데 이것도 안정된 활심이가 평화를 향한 지름길이지 뭐라가란 사람 아니네 어 이 놈은 좋아 내 화살을 피할 수 있겠어? 근데 케이틀린 맞아보니까 존나 아프다 케이틀린 사기 같아 비록 내가 쓸 때만 사기지만 한 번 와리가리 해주면서 큐피해주고 마나쓰기 하면서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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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라인 계속 땡겨야 돼 육메 때까지 어쩔 수 없어 이 새끼 이렇게 때리는 거 손해인데 아 시기 봐 아 못 먹었다 그렇지 우루가나 일단 사람 만났어 사람 만났네 오케이 사람 맞아 사람 맞아 사람 맞아 정글 모이기 좀 그렇다 보지마 이 갱신 씨 내 화살보다 빠르겠어 W 존나 연타해야 돼 나중에 파랑이 씨가 진짜 좋은 경우라면 폭킹이 장난이 아니야 폭킹인데 왜냐면 3초로 나와 3초 W가 폭킹의 대망이야 빼 빼 빼 계속 여기서 라인 먹자 요즘 럼블를 많이 하고 음해인데 럼블를 별로 안 좋은데 프로들 사이에서 럼블를 많이 안 하잖아 얘들아 이거 한번 때려와 이거 딸 수 있겠다 이제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어 질러야겠다 이제부터 빼라 오마자 빼라 항상 집중해야 해 어휴 자자자자 아 아 아 아 캘들 체력 없고 이제 목들여야 되고 라인 밀자. 라인 계속 밀어. 라인 밀어야 돼 이거. 빼. 야 만시가 너 일배충이냐? 만시가 일배충이라고? 개새끼가 우리 동호회 회원을 여기서 만나네. 이거 좀 때려봐라. 와 이 새끼 일배충이었어? 아 뭐야. 소름인데 소름. 이 새끼 일배충. 이제 좀 질 좀 넣어볼까? 트레일런들은 다시 총이 될거야. 버스트 블러스트. 니가 내꺼서 질지. 어떻게 잘해요? 오이 좋뿌이. 이거 회복 못넣게. 잠시만요. Q 한번 때리고. 아 쒸버못 때렸다. Q 한번 때리면 내가 올라오게. 전멸을 한번 W로 따먹었으면 좋겠다. 방창 10중이야. 회복 쓸 타이밍 안주게. 들어가 들어가. 이거만 밀고 식하자 야 이제부터 파랑이씨가 뭔지 못준다 형이 실버대가리 찢는붓 좋아좋아 야 갱쭉와라 이제부터 필킬이다 자겨볼까 일단 처음에는 야만이랑 뭐였지? 아 동앞에 안정된 확실과 평화를 향한 지름질이 요는 먼저 가는거 아니야 얘들아 처음에 안디 모르면 닥치고 있으세요 파랑이씨 저는 저만에 파랑이씨가 있어요 아가리 여보세요 저는 저만에 그게 있어요 갱와라 갱 아 라인을 왜 밀어 시발려나 돌아서라 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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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새끼 아 개새끼 적을 못맞추네요 아 진짜 실버 극암이다 극암이야 아 딸 수 있었는데 이러면 이제 못오지 계속 못올거야 이제부터 개새끼 이제 CS가 몇이야 70이지 여기서 이제 계속 멈추고 있을거야 평생동안 왠줄알어? 올 때마다 공타임 걸리거든 집에 갈 때 올 때 동안 계속 라임 밀어 계속 라임 밀어 계속 라임 밀어 계속 라임 밀어 궁타임 걸릴때까지 자우라고 또 사귀고 빼고 계속 압박해 계속 압박해야돼 계속 압박해야돼 궁타임 걸린다 야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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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이다 미안하던더라 내가 너무 좀 아 이 새끼가 안와가지고 천천히 있으면 되는데 이 새끼가 다이브를 안해 다이브 쓰면 끝났는데 이건 내 탓 아니야 어 인정 이 새끼는 지금 이 새끼의 거미 탓이야 다행히 밀고 집가자 그게 낫겠다 집가 필요 없겠네 페이터리 구시 아 씨바람 왜 이렇게 힐을 다해요 036초 아까 오랄때 오지 아 씨 근데 아까 케이틀린 무빙 소름이었다 진짜 진짜 소름이었어 해야 돼 진짜 소름이야 잘했어 케이틀린은 방금 잘한거야 나 가까이서 있어가지고 무빙 못할 줄 알았거든 새끼야 그래도 대가리가 있네 역시 직구야 아니네 직구야 아니네 야 따자 야 일로와 뭐해 모르가나 씨바려라 왜 자꾸 필요할 데 없어 새끼들이 땄는데 이거 아 씨발 이 새끼 또 직간다 아 아 가지가지 해라 실버새끼들아 밀고 어 아 잔 나왔다 빼라 이거 오이겠다 이제 배파 불 있는데 이거 한번 오면 바로 따볼까 계속 나아가야해 나이 계속 내려 나이 나빠 계속해 나이 나빠 계속해 나이 나빠 계속 나이 나빠 계속 나이 나빠 계속 이건 니가 해서 해 안식이 많아 없네 내가 할게 뭐 다이브 좀 까자 앨리스야 전진한다 쪼사 쪼사 아 시바 뭐해 모르가나 공이 늦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10소름이다 10소름 10개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지금부터 시작이야 파랑이시는 오르가나야 내가 쥐찍으면 바로 궁이니까 바로 쏴라 쪼사 난 멀리서 최선을 다하는거야 새끼가 지금 나의 그 뭐야 엄청난 그 빠른 궁 궁 속도에 지금 못 따라오고 있어 21분용 르블라 우린 한민족. 라인 밀자 라인 밀자 승계? 이제 올 것 같은데 오키 더블어 다 했고 르블라 잘하고 있어 이거 벼라기 쭉 잡아라 그냥 엘리스야 갱조 오라고 아 아 그래 CS 있잖아 계속 나아가야 와 이렇게 쓸데 다 똥싸고 있네 아 미새끼 뭐해 자크라 아 아 이새끼 레디서 그만 좀 뒤져라 이씨 아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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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앙덩어리다 이거 내가 캐리해야되는데 말걸지마 지코새끼야 미친새끼네 저거 난 멀리서 최선을 다하는거야 서풋 서풋 타는걸 봐봐 권창 밀지마 시바놈아 장난이 하지말고 아 무대 떴어 트레이오드는 다시 통일될거야 나 이제부터 이 새끼 압박을 해줘야겠다 아파 새끼가 더블 에이차스 아 아프다 아퍼 오케이 온다 에이차스 아 이 새끼 방풀이야 내가 가리고 갈까 내 화살보다 빠르실까? 아 난 미친 년이 와딤도 안되있는데 아 아 아 진짜 극잼이다 아 럭스 개발리고 있어 아 아 좀 그만 좀 죽어 에이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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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있다 어이 있다 ㅋㅋ 이걸 위해서 궁을 피했지 와... 씨바! 와... 워빅 이 당단한거 봐 규 안켰는데? 규 켰어 병신들아 규 나 안켰었어? 켰었어 아 근데 이정도나 다행이다 그렇게 불리했었는데 잔나가 아니라 모르가나 암더구리 데리고 애들아 근데 궁 아끼는거 존나 쩔었지 설계 설계 쩔었지 이게 파라겟씨가 내 딜이 안좋아 근데 바로 궁사이 떴잖아 또 잡을 수 있어 내가 이제 애들을 다 키워줘야돼 그게 좋아 이게 파라겟씨의 장점이지 나로 인해서 다른사람이 큰데 얼마나 아름다워 아름답지? 이제 갱 와라 좀 갱은 무조건 딴다 케이틀링 아직 스탯디 안 떴고 아 이 극혐새끼 또 뒤지겠네 날 빨리 밀려야겠다 아 시 아 이거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항상 집중해야 해 ㅠ 다시 품이 되있어요 ㅠ 아 못잡았다 아아 자단해 이 ㅅㅂ! 자단해! 우수지! 하나 잡다네 오이기가 왔어 아 죽쳤다고 이 병신 뒤진 새끼들아 아 내가 이 두 개를 가고 있네 잠시만 시력이 한 장도 없게 몰락 가야겠다 어이기 있어서 몰락 가야돼 1,400원 하나로 뭉쳐 벌써 무탈이 떴고 아 근데 모르가면 너무 못한다 이 ㅅㅂ가 계속 나아가야 해 자크 근데 지금 많이 따라왔어 역시 파랑이 씨야 와 시스 차이 보소 지금요 빨리 근데 파랑이 씨 딜이 너무 안 나와 인간적으로 아 아 아 조이 아아 빼라 빨리 빼라 그러지 거의 뻘짓했다 아아 씨발 궁 못썼어 엘씨가 이래서 족같아요 도주기가 없어 아 뭐라 레오나가 존나 쩌는데 엘씨 공 들어가고 레오나 이니시 들어가면 바로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레오나라고 그랬건나 이 새끼 모르가나 했어 주를 단 한 번도 못 맞췄어 이 새끼 모르가나 왜 한거야 진짜 아아 방불이다 다이아나 다이아나 박사내로 가자 챌린저나 다이아나 잡아야 돼 이거 자크야 잡아야 돼 그래 야야 같이 좀 싸워라 아 진짜 도죽이 없는 거 너무 싫다 아 진짜 우리 팀 진짜 맘 말고 한자도 이겼다 아 나 빌지맞다 빌지맞았었지 올라 떴다 이제 끝났다 그래도 오이가 다 늦이겠다 야 이거 몰라 내가 파랑이 싫어가지고 이번엔 내가 잘 키워줄게 좀 성의꽃 좀 모여봐봐 짠나 죽겠네 야 미르미로 내가 얻어낼게 케이틀린 포 미르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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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뺏뺏 욕먹어 욕먹어 욕먹어야 돼 뺏뺏뺏 야 밑으로 빼라고 아 시발놈아 트레이오들은 아직 통일됐어요 아 개새끼 야 개총같은 불안한 시바 엄먹은 새끼야 아 개새끼가 아까전부터 뺏뺏뺏뺏뺏뺏뺏뺏뺏 아 mega 아르묘 peng 멜jänst 음... 치룩 깎아 치룩 깎아야 되는데 치룩 깎아야 되는데 야 미드 와야 돼 미드 바로 와 미드 바로 와 미드 잡아야 돼 야 자크야 백도어 좀 해라 1차 깨라 여기 아 X같은 새끼 대가리가 없나 넘몰 여기 야 블루 좀 챙겨라 와 블루 좀 챙겨라 럭스야 내가 앞에서 나대면 안되는데 이거 빼고 빼고 계속 내가 이래서 오이기 제일 싫어 이거만 잡고 이거만 잡고 좀 와라 미드 잡으라고 미드 잡았으면 올 때 궁맞추고 하면 따면 되는데 아 미드를 먼저 잡아야지 이래서 오이기 이거 빼야돼 아 신발 야 이걸 또 왜 들어가 빼야돼 아 진짜 이 새끼들아 게임을 못하겠어 미드를 잡아 그래도 여기 한마리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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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년들이 진짜 X같아서 못해먹겠네 진짜 르블랑은 지금 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르블랑이 시바 챔보 중에서 도주기 1등 챔보인데 이걸 왜 가 이 개새끼야 빼 그냥 빼라고 여기를 왜 가냐고 미드 잡으라고 지발년아 빼라고 아 모르가나 그런 새끼 케틀은 방불이야 케틀은 방불 좀 모여라 여기 좀 모여라 이렇게 돼야 돼 미드 계속 잡아 이런 거 여기서 다시 하기로 시작 시작 자 이제 이렇게 재생 아 시발 아 도주기만 있었으면 아 캐리하기 힘들다 진짜 모르가나가 너무 못해 모르가나가 이 새끼 등을 졌어 모르가나가 지금 영키패 아 아 십질인다 십질이에요 역대급이다 야 무조건 미드 잡아야 돼 오케이 왜 이러는거 말 잘들어봐 이게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미드 잡아 미드 잡아 배라고 이거 항상 집중해야 해 아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 조심해라 트렐료들은 다시 통일될거야 아 아 노르가나 시바녀나 사실상 5대4야 진짜 농담하니라 자크가 잘한다 그래도 자크 하나 잘한다 와 내 화살을 피할 수 있겠어 아 미드 막아야돼 미드 막아야돼 아 야 블루 좀 챙겨라 와 용주고 와 알리스 좋았어 아 안좋았어 이 시바녀나 쳐뒀지고 있네 아 난 멀리서 퇴근을 아 야 미드와봐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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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드 올리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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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ện 미드 skept khat 살 미 대 erecht 인정? 어 인정 나 캐릭터는 대가매 쪼꼬고 안아프고 어 아프네 빼야겠다 꽤 아프네 너 좀 아프다 이 개새끼야 뺄게 와 씨 바아 이거 때려! 개새끼야! 이거 때려! 아아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되냐 1800원 와 자 일단 내가 캐릭하고 있다 야 미드 모여봐 모르가나 모르가나 모이라고 이 씨바놈아 지금 와디 갈대가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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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새끼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같이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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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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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크 야 이 quando 밖에 없어 인정한다 청취학 50 ę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다 나와서 빼야돼! 군단이저 이 개새끼들아 빼라! 와... 아군이 당했습니다.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맨 멀리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아아... 아아... 지금이야 빨리! 뭐... 계속 나아가야 해. 아...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막아야돼! 이거 막아야돼 무조건! 물으라 바로 와! 그래! 아 이거 한타 싸우면 지는데! 이거 낚시다! 낚시다! 오르가나 오라고! 끄우고! 티비 보지 말고 오라고! 어이 씨발이잖아 어 뭐야 뭐야 이거 이걸 나지니 야 써네치지마 써네치지마 뭐해 이 새끼들 빨리가 자크 아 이 새끼는 시바 밀리언에서 와 럭스 오줬고 이거 역박 역박하자 역박 역박하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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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가나 럭스 역박하야되 그렇지 이겼다 이거 다른거하고 나 때려 이거 때려 이거 때려 아니 이거 때리라고 어그로끌리지마 아무도 없다고 아 아무도 없다니까 시바 빼 아 늦었어 늦었어 시발년들아 현실 just 나 그냥 빼 나 본짓마거 한번 타 깨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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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X댔는데 승리는 언제나 나이건 피읍으로 와야겠다 계속 나아가야해 피읍 까야해 야 미리 잡아 미리 잡아 럭스야 빨리 좀 와라 좀 뭉쳐 들어가봐 아 이새끼 벤시갔어 시기발렁 이거라 럭스야 이거 따야돼 아이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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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벤시프로 빼 아 할아버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이 안나와 무라마나가서 공이 안나와 모르가나 근데 무라마나 키면 뭐가 좋은데요? 단일 예상에 대한 스킬이 기본적으로 필요가 아 억제기가 곧 질승사 와 룩스 사나? 와 살았어 이거 안끝나겠다 아 끝났나? 어 끝났어 와 살았어 억제기가 반이 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우 이거 난 아무도 모른다 이거 역전이다 바로 가야돼 바로 가야돼 바로 뒤잡아야돼 야 잡아 잡아 이거 잡고 계속 밀어 계속 밀어 계속 밀어 계속 밀어야 돼 계속 밀어 야 바론가자 바론가자 바론이자 자크 맞고 바로 오고 자크 그냥 바로와라 야 빨리와야돼 자크 야 빨리와야돼 자크 아이 스킬이다 이거 아 잘해라 바로바로바로 아 아 뺏겼어 이 개가 이끼더라 잡아야돼 아 씨발 이걸 뺏기냐 이 개 족같은 정글 씨발이잖아 야 그냥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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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야 돼 궁있다 궁있고 가자 한마리 따야돼 따야돼 낸 멀리서 최선을 다하는거야 야 그냥 투옥쟁이 까 투옥쟁이 까 뭐해 이거 까야지 아 뭐해 빼 아 씨발여라 빼라고 좀 투옥쟁이 까 시간 끌지말고 아 아 이거 까라고 아 아 뭐해 네네 아 아 아 아 진짜 극혐이다 극혐 아니 얘들아 나 마지막으로 말할게 내 말 안 들으면 탈주할 줄 알아 빼 빼 나라테라가 빼야돼 15초 아이 10초이다 아 귀 안 줄려고 그런다 나 나올 때까지 아 1.4 깐다 졌다 아 못해먹겠다 실버조라 와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맞지 형들 인정해 와 우리팀에서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애씨 파랑이치 치고 딜이 정도 나오면 잘한거야 야 만식이 나갔어? 야 만식이 나갔어? 파랑이치는 원래 딜이 안나와요 여러분들 뒤에서 포키만 하는거에요 만식아 여러분 추적좀 해주세요 나테리다 안해 야 만식아 실버에서 안할거야 나 지금 다이아랑 해보기에요 제 실버가 안걸리겠어 문담아니라 야 만식이 하니 뭐였지? 만식이 있다고? 만식아 너 채린쳐봐 다이아나 사령좀 갈게요 저 실버들은 안걸리면서 못하겠어요 진짜 다이아나 사령좀 갈게요 아니면 잠시만 프리스 만식이 야 뿌잉뿌잉이 형 풀래로 가자 그냥 풀래바르고 다이아바르자 처음에 다이아나 좀 그런거 같고 풀래바르고 다이아바르자 인간적으로 다이아나 갈까? 그냥 챌린지 한번 꺾어보자 야 말 시켜 풀래바드 있어 말 시켜 풀래바드 있어 제일 나은게 다이아바르자 그걸로 하자 풀래바드 필요하자 풀래바드 필요하자 풀래바드 필요하자 풀래바드 필요하자 빨리 키워드릴게요 김알주세요 1D 테이틀이 있는거 김알주세요 대리 아니에요 풀래바드 필요하자 풀래바드 점수 못할 것 같고 그냥 모르가라 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제정신 없는 새끼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플랫사용 좀 갈게요. 재미없어요. 플랫사용 같아요.